잉크포인트 숫자로 벗은 마지막에 널 뭐하냐? 여기 했는데? 어 뭐야 바람이 그냥 뒤따리라고? 너무 진지하시다 하신 프레앗게 너무 진지하시다 여기 뭐 청와먹는 데 있나? 1층으로 내려오라는데 저 어떻게 올라갔어 저기를 뭐야 저 어떻게 어떻게 올라갔어 오우 우후 왓따 많다 도그 다운 잡았어 잡았어 호탄 왔다 가자 응 탐없냐? 읍 안에 있겠지? 어 뭐있다 아이씨 라디오 타올로 가라고 라디오 타올로 가라고 저기 못보는거야 못보? 못보는거 둘째치고 총을 안쓰면 애들이 쥐일 수가 없잖아 오히려 못쏘네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넌 쏠 수 있어 넌 쏠 수 있어? 어 그래? 좋네 아니 爷 야 너무 지지하셨어 이번 저 스폰포인트까지 생각하고 공략을 공략팀이야 공략팀 웃김이 뭐라고 공략을 하냐 숙일게 숙일게 알았어 애들 안보이는데 아 있나보다 너 걸렸어? 아 스펀 포인트가 여기네 얘가 말하는 터너는 여긴가 보구나 벙커가 세군데만 내가 하나 먹었어 내 딸이 네 자리 먹었으니까 다른 벙커를 더 먹어 먹어? 나가지 말라는데 근데 다른 벙커 하나 더 먹어 저기 못 갈 것 같은데 먹었어 먹었어 탄이들 별로 없다 아 이렇게 잡는 거구나 애들을 이해 또 뭐 하려고 거긴 또 왜 올라가 텐트 위로 올라가려고? 열심히 올라가려고 그 손에 탄좀 주세요 탄 탄 탄 탄 탄 탄 탄 먹어야 돼 탄 없어 탄 없어 탄 먹어 올게 아 진짜 알았어 아 레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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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고심 쩌네 진짜 시발 탄 좀 먹자 탄 탄 어떻게 먹는거야 이거 여깄다 안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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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들이 알아서 들으라 시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거기 올라갈수가 있어? 일에 갈릇으로 간다 흐흐흑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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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너 갇혔냐? 갇힌 것 같은데 지금? 나 갇혔어 폭탄이나 그런 것에서 자살할 수 있어? 산 없구나 특화도 없어 자살할 방법이 없는 거 거기는 어떻게 들어갔냐? 갔다 놔서 탄투 위가 올라갔지 점프해서? 히힛 히힛 나 그냥 저거 가져온다 히힛 히힛 빌어먹을 게임 어? 이상한 아는씨 하나 만나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힣 힣힣힣힣힣힣힣힣힣힣힣힣힣힣힣 진지하게 현실적으로 하자고 이거 넘어갈 수 있잖아. 실제로 놀아. 개지발. 어? 어? 어떻게 올라간거야? 어? 어? 아이씨. 내 친구 추가했어. 이 아저씨. 아이씨. 그건 아니다. 내가, 내가 이거 머, 머같아 드녀줄게. 너 거기 가만히 있어, 나. 저기 있으나 가보자. 가만히 있어. 중이야? 데미 들어가? 안 들어가. 어디로 던져야될거야? 어디, 어디, 어디로 던져야돼. 위? 어? 어? 방금 뭐야? 아, 이 친구 추가 뭐야. 어딨어? 아, 그, 다 똑같은 것일까요? 다음으로, 네가 뛰어 올라jść, 그 팩에 들어가면. 그리고, 그럼, 주관을 받을거잖아. 하지만, 내가, 과 judging지면 한 명을 할 것이라. 누군가 여러 총의 accounting 필요가 필요해? 네! 욕심 없습니다. 니가 하세요. 하니씨. 난 그냥 이제 그냥 질겜 넣어 하려고 이번 반응이 할 수 있는 동안은 여깄어. 아.. 귀여운 나이키 침소리. 그리스도. 응? 거기에도 갈 수 있어? 아씨. 아, 넌 혼자 올라가. 이 침소를 조금 사용하시구요. 근데 넌 스나이퍼들이 있어요. 스나이퍼들이.. 이거.. 안전한 거 맞아 여기? 너는 비켜야 너는 비켜야 너는 비켜라야! 아 진짜.. 알았어야지, 지금. 으흠. 총알 챙겼어. 사실에서 50마리 나온다고? 응. 따라오래. 여기 앉아서 쏘는거. 좌측에 앉아. 오. 오? 오오 진짜 ㅋ 옮기는 겨? 아... 저 친절한 아저씨 아... 너한테 친추 안갔냐? 갔어 어떻게 했어? 그냥 씹었는데 그.. 흐 흐흐흐흐흐 예의상 받았는데 내..내가 보기엔 이거 친구 추가하면 따라올 것 같애 다음은 프라이패트로 가려고 아 진짜 골머리와 피아다 툰원에서 많이 나가고구나 툰원에서 오케잇, 난 준비됐어. 잠깐만, 몇 살이라고요? 66세. 아저씨! 아저씨냐, 이거 뭐였을까? 할아버지지. 아이구야, 그 나이 때도 이걸 하고 계셔. 대박이야. 신세대 할아버지다, 신세대 할아버지. 나 얼마 전에 유튜브 봤거든, 그 배그, 배그하는 할아버지 해가지고. 배그는 할아버지인데, 되게 즐겁게 게임하더라고. 나이는 한 70은 되고 있던데? 전화씨랑 나이 비슷할걸? 머리 백발 돼가지고. 되게 재밌게 다는 것 같아. 잠만다. 3, 2, 이제 나오겠지? 응? 뭐야? 뭐가 하나 쐈는데? 스나이퍼 저기 있다. 찾긴 했는데, 짜줘야 되는데? 멋있어 스나이퍼. 찾았다. 도우 누웠어. 나, 나까지 누웠어. 아이, 병신들. 이거, 이건 작전상 후퇴. 이거 봐 망했어. 망했어. 나, 너는 고양이 있어. 걔 들어온다. 아, 나 지금 눈아퍼. 기다려봐. 아, 씨. 눈아퍼. 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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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. 눈아퍼, 눈아퍼. 아아, 눈아퍼. 으이. 왜 눈이 아퍼. 몰라, 갑자기 눈이 갑자기, 나 존나이 아파. 나 지금 씻고 올게. 레딘 해놓고. 누가 뭐라고 하면은, 넌 큰 핵을 필요해. 넌 큰 핵을 필요해. 넌 많은 핵을 필요해. 이리와. 라디오 타워를 볼 수 있어. 그, 그, 첫 번째로, 첫 번째로, 세디, 첫 번째로, 그 번째로, 그 번째로, 두 번째로, 두 번째로. 네. 애들 나오는 수가 보니까, 확실히 위험하게, 많이 나오긴 한 것 같아. 아까 그, 아저씨 말대로, 위험할 만큼 많이 나와. 근데, 이게 어디냐? 설마, 다시 처음부터. 아, 수나가 될 걸, 씨. 폭탄 필요한데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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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안 쓸게, 안 쓸게, 안 쓸게, 아저씨. 아이, 참. 어, 눈이 왜 이렇게 아프지? 양쪽이 다 아픈데? 따가워. 왜냐, 모래대로 가는 것처럼. 눈썹 빠진 거 아니야? 근데 양쪽이 동시에 아플 수가 있어? 어머 모래가 막, 막 들어간 것 같아요. 땅속에, 심하게. 따가워. 심하게. 어허 후... 레이로딩? 수나 챙겼어. 난 쏜게 없어서 튕길 필요가 없어 벙커에 들어가지마 기다리라 알았어 1번 벙커 1번? 내가 벙커 1번? 첫번째꺼 왼쪽에 내가 그거고 두번째꺼 내가 먹는다 아 눈 또 아프다 큰일났다 어 벙커안에서 어깨 누웠어? 어깨 누웠어? 어깨 누웠어 사려줄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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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시간을 정리할 수 있어 다 죽여 일단 벙커 하나 점령했거든 그래도 그래도 응 알았어 잡지말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또 스폰 걱정해가지고 잡지말라 그런거야? 응 아 대단하다 저 자식 정말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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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한다 됐다 다운되겠다 이제 어디갔어 됐어? 오케이 오케이 아닌거 같은데? 한바이 간건 있지않았어? 어디선건? 됐어? 없어? 자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가긴 할텐데 내 쪽이 진짜 위험하긴 진짜 위험해 여기 스나이퍼? 스나이퍼 없는데 저 자식이 다 죽여있어 내가 잡아라 나도 한 번만 쓰나 저 자식이 다 죽여있어 저 자식이 다 죽여있어? 저 자식이 다 죽여있어 죽여있어 그 자식이 다 죽여있어 그 자식이 다 죽여있어 야 일단 자리 바꿔 너 네가 왜 끌로가 왜 네 네가 갈래? 응 난 네가 저격수들만 생각해보면 돼 넌 걔랑 같이 쟤나에 나 찾고있어 구멍에 들어가라는데? 구멍에 들어가라는데? 저번에 거기 아까있던데 아까있던데 니자리 터널? 아까있던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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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거 그쪽인데? 응 아까있던데 가라고 그래 니가 근데 거기 거기 여기 말고 여기 아니야 거기 맞어 임마 아니야 아까 전반 그래 전반에 거기서 동굴 안에 있잖아 아니 아니야? 응 아 저기 미안해 여기구나 미안해 내가 알잖니 내가 방향감각이 없다는거 아 방향감각이 방향감각 수준이 아니네 이거는 방향감각 수준이 아니네 이거는 아 아 피곤해 저 사실 안하는거 근데 피곤하긴 피곤하다 진짜 자 10초 이 스나이퍼 좀 잡아줘야되는데 저거 내가 잡아야지 내가 위에 있거든 위에 잡을 수 있어 위에서 응 저 땅이 나와야지 애들 총알이 없을 땐 어떻게 하지 아.. 왜.. 왜.. 스나알 쏘면 좀 파야스텐데 스나알 사라있다 다 처리한 것 같다 여긴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좀 정했겠죠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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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링이 든거야? 자 게임 시작됐어 제가 스킨을 항상 하지 뭐 굳이 나한테 지켰대 아들을 보는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애 지금 자 지금 시나리오 하나인가 두개가 남지 않았나 미션? 응 졸라 많이 남았어 4개 남았을걸? 씨 요거까지만 하자 다른게임 하자 벌써 1시야? 벌써 1시야? 12시 반 이거 이번판을 존나 오랫동안 했어 아 아 17레벨 뭐냐 18 레벨 18 어 나 파크라이 꺼졌다 파크라이 열받았잖아 지금 이건 너의 스타일이 아니야 딱 그래서 파크라도 빡종하고 있잖아 지금 파크라이가 파크라이 빡종됐어 아저씨 아저씨 미안해요 아저씨 미..미안해요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아 씨 미안해요 아 미안합니다 뭐라 째길래 친구 다.. 친구 받았는데 친구 지웠어 으흐흐흫 미안하네 좀 아..이C 눈도 깎아야지 감사합니다.